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까요?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4명이 선출됐습니다. 그중에 결의하나 출신 전지혜 후보가 반미단체 출신이다라면서 보수 언론의 총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재명을 숙주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총선을 이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 공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미단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내용 좀 뒤이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는데요. 이런 발작 증세. 뭔가 놀린 것 같아요. 국킴담의 이런 발작 증세.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국킴담은 제가 노차 얘기하지만 색깔론으로 명주를 이어온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색깔론은 아니었으면 이미 한국사회에서 청선됐을 세력이에요. 색깔론이 이 사람들의 필승의 무기이자 비급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리할 때마다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상황을 역전시켜왔고 국민들을 진압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색깔론이 잘 안 먹히기 시작했죠. 2000년대 이후부터. 6.15 공동선언 입구하면서부터 잘 안 먹히자 굉장히 기분 나빠져서. 댓글이 다 언제적 종북공격이냐. 색깔공격이 이게 다 대부분의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공격을 주로 요즘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추억은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것만 쓰면 다 됐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꾸 꺼내들려고 그래요.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뭔가 이제 안 걸리나. 그래서 자꾸 해보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는 되겠다 싶었는지. 막 벌떼처럼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요. 이쪽에서 이런 거에 안 당하려고 조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이 결의 하나 단체가 오래된 통일운동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활동도 오래 했는데 온건한 단체입니다. 반미단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왜냐하면 반미투쟁을 주로 하지 않거든요. 주대계는 이제 남북교류사업이나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주대계에 오래 해와가지고 사실은 반미단체로 규정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유가 하나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다는. 거기 명단에 수십 개 단체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적으로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되는. 아니 뭐 지금 한국에서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용맨 전 대통령이 반미를 주의자로 공격받을 때 2002년인가요? 막 공격받을 때 그랬잖아요.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중독은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걔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미하면 왜 안 되는지. 지금은 반미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국익을 계속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반미하면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반미하면 종북으로 통하는 도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극우 세력 내에서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국민들한테는 안 먹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이제 아우 또 저 자식들. 맞아요. 저 색깔론 꺼내들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누구한테는 먹히냐 하면 민주당한테 먹혀요. 민주당 정치인한테. 민주당이 쫄아버려요. 민주당이 그래서 후보를 두 명을 다시 재추천하라고. 결국은. 의견을 주고 지금 이 전재 씨는 사퇴했어요. 사퇴했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쫄아가지고 종북몰이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반미로 오임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물러섰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국힘당의 색깔 공격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국힘당은 신나죠. 먹혔어 드디어. 그동안 안 통하더니 또 쓰니까 통하네. 앞으로 더 하지 않겠어요. 더 줘. 그렇죠. 여기 잡혔다. 네. 그래서 저는 색깔 공격에 대한 수세적 방어적 대응이 색깔 공포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민주당의 투쟁력과 개혁성을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와서 싸워야 돼요. 국가보안법 페이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전재 후보가 사퇴하면서 어떤 메시지 남겼는지 아시나요? 공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진보 민주연합의 단결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노무현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정 대통령이. 그 얘기가 바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 사회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한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싸우지 않는 한 한국의 파쇼 체제는 청산될 수 없고 색깔 공격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극우 독재에서 극우 파쇼 세력이 청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해야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터지게 생겼는데 외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금 혁신해야 될 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어서 반미에 무풍지되니 미국 건드리면 감옥간이 이런 발상을 80년대 이전 발상이잖아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어쨌든 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단결을 해서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하자 이런 취지가 잘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다시 협의가 되기를 저는 만약에 상황적으로 사퇴를 했다면 어쨌든 이런 메시지 정도는 분명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종일정부 윤석열은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즉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입에 자유라는 말을 담지 마라. 너희는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사상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앞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건 민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공격에. 너무 질리도록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진보진영만 당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익숙해져 왔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당했었던 거고 네. 산업형으로 공격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만 잡히면 모든 게 다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받아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밀린다 저는 생각합니다.